이 시간 우리 다같이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 재단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룩한 뜻을 깨달아 지혜로운 천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24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어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고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유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 아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와 경제와 질병의 문제, 사업과 자녀의 문제 속에서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염려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찌 보면 염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염려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 완전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본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염려가 올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삼으로 아래라. 빌리포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기도 하고 또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힘써 싸우지만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말씀 따로 또 내 생각대로 또 따로따로 살다 보니까 염려 체질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염려 체질을 다 아시고 이번 주일 염려 아웃이라는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염려를 아웃시키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보금의 치유와 24제자라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 송도님들은 다 받았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며 우리의 염려 체질을 보금의 체질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 3, 7 나라 살리는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응답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우리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대 믿음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늘 하는 염려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를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는 백해 무익한 것이고 염려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불신앙을 더 싹 틔우게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염려 속에서 끌려 다니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염려의 언어적인 뜻은 분열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마음이 온통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염려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 염려는 불신앙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채우시며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염려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아직 오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당연히 불안하게 되어지고 초조하게 되어지고 의심이 싹트게 되어지고 조그마한 일 속에 민감해지고 또 짜증내기 쉬워지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성장해야 되는 것을 방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입히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을 돌보시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바로 창조주 우리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은 자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면서 살아가게 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의 각오와 또 현재와 미래, 영혼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제하셔서 함께해 주셨고 매일매일 만나와 또 매출하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하나님은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먹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 까마귀를 보내사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보내사 엘리야를 먹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한 주간 염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틈탈 때마다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또 문제가 염려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어 온통 불신앙하는 산물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단이 쳐놓은 공격무기 염려의 덫에 빠져서 흔들거리는 그래서 낙심하는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은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강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현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롯하여서 가정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직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주시는 강담 말씀을 가지고 보여지는 문제 또 해결해야 할 산더미같이 많은 염려들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힘써 싸워 말씀 성취를 날마다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을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바로 하나님의 을을 구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질 때 저희는 영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대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굶주려 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는 마시는 물이 없어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영적으로 보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하나님 갈급함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 없어서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이 염려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아유 또 많은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육신의 더러운 그 의를 찾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만 벌거벗을 때 오히려 죄로 인하여 하나님 부끄러운 것 수치를 당하는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 그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 없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 없이고 우리의 경제를 사용하여 주 없이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 없어서 라고 고백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가장 존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대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당신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 없어서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삶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뜻을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불신자같이 똑같이 세상 염려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얼굴에는 수신 가득하고 입만 열면 불평과 염려와 근심에 말만 안다면 하나님의 의를 잃을 수 없고 가정 안에서나 또 만나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고린도구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누구냐 바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요. 또한 우리로 말미야마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또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불신자들에게도 또 복음이 없는 종교인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과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먼저 고백하고 누리시고 구원과 인도와 승리와 기도응답과 사제 이 다섯 가지의 확신 속에 그 안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고 이산칠 나라 전 세계를 살리는 귀한 축복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 붙잡고 즉시 순정하고 말씀에 올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데없는 염려를 다 아웃시키고 기쁨 충만하도록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단은 우리에게 염려를 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흐트려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셔서 복음 인생 가운데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름 앞에 티테디우스라는 말을 붙여서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라는 뜻으로 복음 전하다가 언제 붙잡혀 순교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또 염려와 공포의 상황이지만 염려가 염려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염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영적 티테디우스의 삶을 사시고 오늘 하루도 자신의 이름 앞에 나는 티테디우스 나의 영이다 자신의 이름을 놓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25절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여서 34절 마지막 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꾸며주셨습니다. 염려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끝없는 욕심과 걱정으로 인해 염려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돈, 성공 중심의 욕심입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피로를 다 알고 채우시는 하나님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에 유익되지 않는 소론인 염려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버리고 던져버리고 염려를 완전히 끊고 버리고 떠나버리는 염려 아웃의 본론 인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24 제자의 축복 237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상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전문성과 여러분의 직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염력 속에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 속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복음에 유익하지 않는 모든 것을 완전히 끊고 버리고 떠나는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만 드러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단일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또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고 응답의 열매들로 맺혀지도록 온 송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송도님들과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송도님들과 랩려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제사정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하우시라는 기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염려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에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되어지는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응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생명살려는 일석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유익되지 않냐 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결단하고 완전히 끊고 버리고 떠나는 삶의 증인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향기여 예수를 알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단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천밤에 더해 주시옵시고 갑절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구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 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 아버지 생명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여 생명건 제자여 로마서의 16장에 기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목사님을 도우며 우리 목회자와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사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지만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도 알고 계시지만 이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쌓이게 하는 하나님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전도와 성교와 후대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생명산을 일 속에 쓰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꾸는 귀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구련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염려 아웃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질병 가운데 또 아픈 가운데 아버지 있는 우리 송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복음치유로 말미암아 육신의 치유와 정신의 치유와 삶의 치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서 노인받아 그거와 상관없이 복음에 참된 치유 속에서 완전한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세계 일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도 제자를 세우며 절대 제자와 절대 시스템을 세우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성교의 현장 속에 있는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현장 속에 생명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속해서 나와 아버지 하나님 전세계 일방 가운데 그리스도를 손뻐고 증가하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해하는 모든 감의 조제서를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에 따라 인도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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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